방산노래교실 동호회 회원분 중에 또 한 분은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. 모자까지 동호하게 쓰시고 오셨는데요. 목소리가 너무 멋져요. 우리 건혁배 씨를 모시겠습니다. 아주까지 득포를 이어서 시곗만을 주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건혁배 씨를 모시겠습니다. 우리 건혁배 씨의ieg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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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다가 자기들 영원토많을 봉나 울상마이 불빛물 돌아가는 척장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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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상마이 불빛물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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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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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